유관순 열사의 업적과 함께 3월 1일을 독립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결의안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해외 동포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는 역사적인 쾌거입니다. 지난 2007년 우한복결의안에 이어서 통과된 3.1운동결의안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루어졌기에 의미가 더 큽니다. 인권과 자유를 위해 싸웠던 유관순 열사의 불굴의 정신이 오늘날 세계평화와 인권에도 크게 기여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신까지 보여주고 있어서 한국인들의 의상을 높이는데도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성과에는 그러니까 지난해죠. 2018년 3월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3.1절과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의미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기사화시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이를 제안하면서 한인 정치인들과 지역 정치인들에 의해서 3.1절 결의안으로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1절 결의안 통과는 단순히 기념일을 지정하는 결의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여러가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뤘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코리아와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봅니다. 유관순 열사가 보여준 자유와 평화의 정신이 인권을 존중하는 코리아로 인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주 독립을 이룬 민족, 이런 모든 역사들도 훌륭한 코리안의 정신으로 알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적인 가치 또한 크다고 봅니다. 한인 2세대는 물론이고 타민족계 학생들에게도 3.1절의 역사와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는 심심치 않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게 일침을 가했다는 사실이 통쾌한 마음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인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한국인들이 일찍이 인권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3월 1일 독립기념일 결의안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됐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마디 더 강조한다면 뉴욕조 3.1절 기념일 결의안은 이 시대의 평화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는 시작이 되었다고도 생각합니다. 한마디 더 강조한다면 뉴욕조 3.1절 기념일 결의안은 이 시대의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다.